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미 우리 신앙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무엇을 믿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수십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등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항상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에 있어서는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여러 믿음의 색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은 간단히 말하자면요 우리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듯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고백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긴 얘기를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이고 완성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사뭇 기대하는 게 있죠 내가 이번에 이 말씀을 한번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걸 주시겠지 물론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짊어지어야 할 짐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조차도 기꺼이 짊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의,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끔씩 우리에게 야, 저 믿는 사람 맞나? 믿음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믿는 사람 맞나? 내가 믿는다는 건 무엇이? 하는 그런 의문을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종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주 연약해지고 흔들리다 보니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봐도 참 믿음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믿음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 어떤이든 그 믿음에 대하여 파손한 것과 같은 파손한 믿음도 있습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도 있고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파손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지지시는 적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 믿음이 그도다 하고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자꾸만 따지고 그러는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모든 일에 굳센 믿음도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이 참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지금 어떤 이들은 죽은 믿음 파손한 믿음으로 완전히 믿음이 절망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싹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약하고 적은 믿음으로 참 힘든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큰 믿음 그리고 굳센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굳센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큰 믿음 굳센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하여 하시는가 바로 그렇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받은 자로서 큰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큰 믿음 굳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열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큰 믿음 그 굳센 믿음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의 믿음입니다 갈렙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었고 기업을 이루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수와서를 보면은요 이 여수와서라는 책은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여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표적의 일들 그러한 것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수와서의 가장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수와를 통하여 이적을 일으켜 주셨는가 그것 사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는 그 현장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수와의 중심에는 바로 그렇게 아홉지파와 반지파 왜 아홉지파와 반지파냐면은 두지파와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었고 이제 남은 아홉지파와 문하세 절반의 지파가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유대집회가 처음 나오는데 거기에 그 분배에 있어서 첫 번째 이야기로 무엇을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갈렙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어떤 메시지냐면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일구어 가려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인생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의 자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끔 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업을 이루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삶을 연습하며 일구어 갈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기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적 사고방식으로 말합니다 신앙적 사고방식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사고방식 경건한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기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의 유다자순이 길가래에 있는 여수아에게 나오고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바로 그렇게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그니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이 여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외국인입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아갔었고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하여 유다를 대표하는 사람까지 되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때 갈렙이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시점으로부터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겁니다 바로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10명의 사람이 우린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안학자손이 있는데요 얼마나 덩치가 컸지 우리가 그들 앞에 비교해 보니까요 메뚜기 새끼 같으시다 우린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갈렙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는 그 땅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말을 확 바꿔버려서 거민을 삼키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까지 해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자 백성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 하고 그들의 마음들이 녹아내려 버린 겁니다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그때 이 갈렙과 여수와 두 사람만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자 가서 싸우자 그럼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실 앞장섰던 것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평하시냐면 내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세대에 있어서 내종이라고 호칭되는 것은 주로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주인은 종을 책임져야 되는 게 이 당시 성경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종 갈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나를 온전히 따라왔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이 갈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내 믿음을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백날 인정해 줘봐야 그거 글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저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랬는데 내가 너 모르는데 이러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갈렙이 갖고 있었는데 그 기본이 뭐였냐면 모두가 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했단 말입니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선포를 가졌던 겁니다 그것이 기업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내가 요즘 무슨 말을 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즘 무슨 얘기 많이 하고 다니십니까? 맨날 돈 얘기만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돈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맨날 건강 얘기만 하십니까? 건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 말은 내 생각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확인하면 내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내 말을 가다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생각과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적극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그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맨날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의 인생과 생각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고 움직이는 것이 매우 적극적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신앙적 사고방식입니다 신앙적 생각 그리고 성경적 행동을 가질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물론 압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에는 대부분 다 대부분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 홀로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선언을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쉽게도 갈렙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갈렙이 어떻게 그런 믿음 믿음의 생각과 표현 그 신앙적 사고방식으로 말할 줄 아는 기업을 이루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빌리포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만 준비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예수님 믿고 나도 염려할 게 참 많죠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 믿고 나도 염려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시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을 이루는 믿음의 가장 기본기가 뭐냐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숙제가 나에게 다가왔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우리가 느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느끼는 것 근데 느낌상 안 좋은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 때 무슨 마음을 지키는 겁니까? 신앙적인 마음이요 믿음의 생각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이만한가? 아무 일이 없으니까 평강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완전히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장악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기에 우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표현을 대범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표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을 가지면 가질수록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에 흐려졌던 것 혹은 잊어버렸던 그 무언가가 다시 뚜렷해지고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할 줄 아는가 약속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갈렙도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선포를 가지며 살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지금 갈렙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해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하고 시작했는데 그날이 언제 적인 줄 아시죠? 얼마 전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아닙니다 10년 전도 아닙니다 45년 전입니다 45년 전 45년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면 모세가 갈렙에게 해 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도 그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셔야지 됩니다 물론 목사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모세도 부족했습니다 못난 짓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셔야지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혹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저 말씀은 내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따라하기에 너무 길죠? 내게 주신 말씀이다 역시 산부는 손도 하시네요 이것도 길어 이것도 길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 말씀 내 거다 저 말씀 내 거다 아이고 기회를 놓쳤네 한 번만 더 시작 저 말씀 내 거다 아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갈렙이 45년을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민숙이 13장을 보면은요 여수와 갈렙이 이 신앙적 사고 방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맞아요 성은 높고 그 거민들은 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보고를 할 때에 누가 주도적으로 했냐면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수와 갈렙 그래서 민숙이 13장에서도 여수와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갈렙이 말아야 됩니다 갈렙이 주도적으로 먼저 그런 얘기를 했고 여수와는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수와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수와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아쉽게도 갈렙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숙이 13장 이후에 갈렙에게 한 번도 없다가 오늘 본문 85세가 됐을 때 드디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45년 동안 갈렙은요 자기의 자리에서 기업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걸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는 같이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요 그 긴 행렬 가운데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고함을 지를 할 때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렀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는 자기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왕들을 점령할 때에도 그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수와 갈렙 똑같이 신앙적인 사고방식으로 선포했는데 누구는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숨겨져 있는 사람이 되고 무명이 돼버리고 그런 거에 갈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의 가슴 속에는 약속의 말씀이 불리듯 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졌기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것이 유명하든 무명하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기업을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지가 굳건한 믿음 굳센 믿음입니다 그래서 2사의 2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마음이 막 요동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내역했다는 얘기를 건너 건너 건너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잠이 안 오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지가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생각과 선포를 갖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생각과 선포를 가질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심지가 굳건한 자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놀랍게도 더 큰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이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하신 그분이 변함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과연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건 이미 다 이루어졌고 어떤 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약속의 말씀은요 진짜 주실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 받은 지 몇 년이나 지나셨습니까? 도대체 5년? 10년? 갈렙은 45년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인 사람들은요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볼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평생이 걸리면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인데 그 인내가 어떻게 가능한가?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에 대해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일들, 그 어마어마한 산성이랄지라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할 줄 아는가? 말씀 성취를 위하여 도전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 성취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렙이 딱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항상 믿음의 생각과 선포를 가지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45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와서 그는 과감하게 나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제비 뽑는 대로 그냥 가져가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그 마음 속에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대범하게 나와 오늘 본문과 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나는 이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갈렙 선배님이 몇 살이시라고요? 85세 목사님 저는 90세입니다 5살밖에 안 많으세요 제가 85세 걸랑이요? 예 동갑이십니다 제가 80이에요 목사님 5살이나 어리십니다 70대 청년이십니다 50, 60대도 청년입니다 뭐 30, 40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갈렙 앞에 나이를 핑계돼서 뭘 못하겠다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갈렙이 지금 자신이 강건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강건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는 그렇게 강건하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니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입으리라 한 것처럼요 그의 영이 강건하니 그의 몸도 강건하고 그래서 출입할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핑계될 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기회가 오니까 갈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 성취를 향하여 도전하며 나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쫓아낼 겁니다 이길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닥친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원인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중요한 게 마지막 부분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이 만만한 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안학자순이 있었어요 그들은 신체적으로 키가 크고 거인이고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성벽이 크고 넓었어요 정말 더 발전된 무단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도전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큰 성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얘기하기도 정말 창피할 만큼 너무나 어마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젠 일어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를 향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믿음의 움직임 순종의 움직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소 2장 2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셨으니 우린 마땅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느님이 주신 타이밍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움직이십시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도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왕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언제 이루어질 거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탓하고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생각과 선포를 가지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장악시키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파도치게끔 만들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보일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가슴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더 뚜렷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도전해 보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함께 하심은 보여집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업을 이루는 믿음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믿음입니다